시작에 앞서서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50mm 1.8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을 해보고 저번에도 한번 깜짝 이벤트로 EOS5 카메라를 제가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추첨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mm RF 렌즈 중에 두 가지 렌즈가 출시를 했었는데요. 50mm 1.2 렌즈가 있고요. 50mm 1.8 이라는 렌즈입니다. 50mm 1.8 이라는 렌즈는요. 가격이 26만 5천원이라는 가격으로 50mm 1.2 렌즈에 비해서 약 10분의 1 가격이고요. 저는 캐논이 상당히 장사를 잘한다.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50mm 1.2라는 렌즈가 훨씬 더 먼저 내놓고 캐논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렌즈야 이렇게 시장에 선포를 한 이후에 약 2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50mm 1.8 이라는 아주 저렴한 렌즈를 리뉴얼 하였는데요. 니콘이나 소니처럼 50mm 1.8 이라는 렌즈를 시장에 먼저 내놨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EF 렌즈를 쓰셨던 유저분들이 50mm 1.2 그리고 50mm 1.8 이라는 렌즈는 상당히 저렴한데 예를 들어서 EF 50mm 1.8 이라는 렌즈는 13, 14만원이면 새 거를 할 수 있는 렌즈인데 굿헤어 내가 2배를 더 주고 RF 렌즈를 내가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캐논에서는 50mm 1.2라는 렌즈를 약 280만원 정도에 출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50mm 1.8을 26만 5천원이라는 렌즈의 가격으로 내다보니까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상당히 50mm 1.8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나왔구나 엄청나게 저렴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F 렌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진 이유와 그리고 이 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박싱을 하고 샘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언박싱을 하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간은 상당히 소중하니까 간단하게 이 밑에 자막으로 언박싱과 함께 간단한 스펙을 한번 넣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면 보증서가 있고요. 그리고 정품만에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영어로 된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그리고 렌즈가 있는데요. 렌즈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가벼워요. 무게가 160g에 상당히 가벼운 무게고요. 여기 보시면 최소 초점거리는 30cm, 배율은 0.25배 렌즈 구성은 5군 6매로 되어 있고요. PMO 비구멘 렌즈가 한 장에 특이한 것은 필터 구경이 EF 50mm.8의 툴 같은 경우는 52mm였고요. 그리고 STM 같은 경우는 49mm였는데 이번 RF 50mm 1.8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43mm의 더 작은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나이 같은 경우는 7매고요. STM 렌즈, 스테핑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AF를 잡을 때 워블링이 없고 상당히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고요. 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렌즈의 길이 같은 경우는 4cm, 무게는 160g의 렌즈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렌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잡으면 썸네일 각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캐논 RF 렌즈 중에서는 저가용 렌즈가 세 종이 출시를 하였는데요. 기존에 처음부터 나왔던 RF 35mm 1.8 마크로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를 하였던 85mm F2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출시된 50mm 1.8 렌즈가 있는데요. 제가 3종의 렌즈 중에서 그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렌즈도 35mm 1.8 마크로 렌즈로 촬영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계획으로는 85mm 렌즈를 구매를 하고 50mm 같은 경우에는 EF 렌즈를 사용하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0mm 1.8이라는 렌즈가 내년 정도에 출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출시를 하였고 렌즈 가격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렌즈 딥 마운트 같은 경우에도 메탈 재질로 되어 있었고요. 컨트롤링에 있어서 ISO나 노출 같은 경우에도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EF 렌즈 같은 경우에는 버튼으로 AF와 MF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메뉴 안쪽에서 수동과 자동을 선택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였지만 상당히 가벼운 무게와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EOS R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는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렌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촬영한 샘플 이미지를 한번 보시고 한번 다시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결론인데요. 4cm 정도의 두께 그러니까 상당히 얇은 두께로 사용할 수 있는 RF 1.8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EF 렌즈 같은 경우도 훌륭하고 가격도 저렴하긴 하지만 아쉬운 건 EOS R 카메라의 특성상 EF 렌즈는 아답타를 사용하여서 50mm 렌즈와 사용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아답타 가격이 따로 들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바디를 잡았을 때의 파재감과 그리고 무게의 밸런스를 조금은 흐트릴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F 렌즈보다는 RF 제작 네이티뷰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RF 렌즈는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상당히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EF 렌즈에서 RF 렌즈를 옮기는 것 또한 상당히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F 렌즈가 아닌 RF 렌즈 50mm.8이 26만 5천원에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많은 유저분들이 EOS R, RP, R5, R6를 사용하시는 유저들이 조금 더 많이 늘 수 있는 혜택이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EF 50mm.8에 비해서 RF 50mm.8이 약 1.5배 정도의 가격 그러니까 13만원에서 26만 5천원 정도로 올랐긴 했지만 RF 아답타 그러니까 일반 아답타 12만원짜리와 컨트롤링 아답타 26만원 정도 되는 아답타의 차이의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컨트롤링을 쓸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도 1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160g의 가벼운 무게 때문이라도 EOS R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무게 때문에 그런 갈증이 있으셨던 유저분들은 아마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택 보디캡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렌즈를 제가 선물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와 마찬가지로 제 임성재TV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은 리플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 산네들님에게 이 렌즈를 제가 선물로 하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깜짝 놀라시고 깜짝 놀라셔서 안 받을래요 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과 그리고 문자 그리고 주소를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많은 분들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이벤트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응원과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